4부 대장 초대석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또 어마무시한 분을 모셨어요 이분은 제가 꼭 모시고 싶었었는데 현재 부천시의회 시의원 중에서 가장 또 미남함 미남 순남 어떤 또 수시가 더 필요할까요 오늘도 또 방송 촬영하고 또 두번째로 여기 오셨다고 하는데 자 박정산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제가 한번 꼭 모시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저희 MBS 뉴스 전장에서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한번 오시고요 제가 첫 순서가 있어요 저희 딱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따로 홍보해 주지 않아요 본인께서 직접 홍보를 할 건데요 제가 박정산 의원님 당신 누구십니까 딱 하게 되면 저는 뭐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뭐가 있고 말씀을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 뵙었는데요 여기서 자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멘트 치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한번 스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박정산 의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부천시 중동상동을 선곡으로 하고 있는 부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정산 의원입니다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행복엔진이란 슬로건으로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하고 부천시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로필 한번 제가 읊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의원님 보게 되면 도시교통위원회 뭐 위원이시고 도시교통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네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제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이제 상임위원회 이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선임위원회인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부천시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위원회는 부천의 도시와 교통과 관련된 부서들을 이제 감사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제 정책대안이나 질의나 그 다음에 그에 소관된 업무를 이렇게 감사하고 심의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입니다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지방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기능 그 다음에 예산심의결산검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법과 관련된 이런 일들하고 뭐 자료요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부천시에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부천시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천시 스마트 도시에 관련된 그러니까 부천시 스마트 도시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 발의를 했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과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 부천 시민들의 삶을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고 시민들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외에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게 교통과 관련된 것도 있고 도시와 관련된 것도 있고 뭐 행정 안전 문화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그 항목을 갖춰서 도시를 이제 스마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어떻게 빠른 날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현재 지금 도시교통위원회 일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준비 중인 법안이나 개정 필요한 뭐 관련 법안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많은 조례를 이제 제정하고 이제 개정을 했죠 했는데 이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도시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조례도 발의를 했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몰카 설치해서 화장실에 이제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런 촬영을 해서 이제 악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리 예방하게끔 정기적인 점검과 그의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예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말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정화 사업에 필요한 EM EM 생산과 관련된 조례도 발의를 했고 제가 총 발의한 조례는 한 15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이런 조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내섬을 만한 게 이제 부천시 항일 독립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부천의 항일 운동했던 그런 역사들을 보존하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시가 지원해서 개성 발전시켜서 우리 부천의 이제 꿈나문들부터 항일 운동에 대한 이런 의식을 고치하는 그런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랬습니다 15개면 시의원분들에서 가장 많이 법안 발표 네 현재 뭐 제가 이제 법안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자 부천시 의원 중에서 가장 15개로 가장 많이 법안 발의한 우리 박장선 의원님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리고 프로필을 보니까 부천시 양궁협회 자문위원이신데 부천에 양궁이 양궁장이 있잖아요 자 거기서 자주 양궁 하시나요? 저는 이제 양궁은 한 번 두 번인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만져서 이제 쏴보긴 했는데요 제가 양궁을 하지는 않고 이제 부천시 의원으로서 양궁협회에 혹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나 왜 그러냐면 양궁은 좀 달라요 이게 엘리트 선수를 꿈꾸고 있는 꿈나무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약 한 100여 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학교에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부천 종합운동장에 이제 부천 국공장이 있습니다 국공장에 이제 협조를 얻어서 주 1회 정도는 그 우리 양궁 꿈나무들이 실전에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 잔디부장에서 이제 연습을 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국제통상고등학교에 두 선수가 출전해서 또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 대표로 나가가지고 이제 광주에서 7월 7일부터 7월 9일날 열렸던 그 국제양궁대에서 혼합 1등과 3등을 했어요 아 부천 출신이? 네. 출신해서 이제 대단한 성과인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가 양궁부가 없어요 아 고등학교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는 다른 좋은 명문고로 다른 타지역으로 다 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부천을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갑니까? 이제 뭐 서울 명문학교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양궁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상도중학교 원미초등학교 몇 개 학교는 이제 선수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통상고가 좀 선수를 기르는 그런 양궁팀을 창단해주면 부천시 양궁협회로서는 되게 이제 좋은 일인데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못 미쳤고 그런 역할도 좀 한번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이제 양궁 엘리트 선수들은 100% 이렇게 한 32명의 이사들이 있거든요 이사들이 후원금이나 자비를 내서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자비로 내는 거예요? 지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현재 뭐 지원을 받는 게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양궁 학생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천에 양궁 선수들이 인재들이 많다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인재들이 있으면 시에서부터 지원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창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학교에서 창단하기에 좀 버금 부분들이 있겠죠 국제통상고등학교? 네 그래서 국제통상고 선수들이 이번에 이제 우수한 성적을 그 정도 되면 이제 그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까지 갈 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런 걸 우리가 부천에 보유하고 우리 부천에서 키운다 하면 훨씬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궁협회 이거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인재들이 있으면 확실히 키워야 돼요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산이기 때문에 자산이죠 그래서 그 이사분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거 처음 알았네요 자 그리고 제작진들이 저희 또 뉴스대장 제작진들이 의정활동 보니까 의원님 조사를 해보니까 전통시장 공연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자 어떤 토론회입니까 이게 제가 토론회를 개최한 거는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토론회를 한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이 부천에 있거든요 거기에 10개의 전통시장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설 주차장의 주차비를 받는데 제가 무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용을 하면 영수증을 받아서 차가 출차할 때 리모컨에 영수증을 대고 안내가 나와서 할인 계산해서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하고 그러겠네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한 시간은 그냥 무조건 무료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무조건 한 시간은 무료로 이렇게 조를 개정해가지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이나 주변에 가끔씩 오갔다 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이제 한 시간을 전액 무료로 그렇게 이제 주차장 관련된 조례를 이제 저정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저기 박정선 의원님께서 직접 대표 발의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표 발의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되게 이제 주민들이나 시장에서 되게 이제 만족스러워하고 좋아하는데 또 일부는 그와 관련해서 또 영민원이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영민원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차를 댈 수 있다 아 그러면 원래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 외에도 주차가 과해지면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조사를 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한 시간 이내에 나아요 아 70% 이상? 저도 뭐 시장 전통시장 간혹 간혹 가다 이용하는데 한 시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명절 때 뭐 그날 사람 많을 때 말고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우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또 박정선 의원님 올해 2월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촉되셨는데 이게 길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네 이제 그 제가 이제 1년 기간으로 이제 이 촉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제 국민소통특별위원들이 하는 일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기가 아니면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견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분기별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정책들을 이제 시민들의 모니터링도 하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취합을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또 제출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시민들을 소통해서 그와 관련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타이틀을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제 제출하고 그게 이제 또 컨택이 된다 하면 지역에 와서 직접 회의를 해서 정식 의제로 넣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역과 지역과 중앙을 연결시켜주는 가격화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깔끔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018년 위원님이 되시는 이후에 부천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우리 지역에 가면 이제 송래역 북부광장 서측에 서천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천공원? 네. 거기가 이제 1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처음 조성된 공원인데 거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배드민턴을 치세요. 아 배드민턴. 어저께 우리 또 김문우 의장님 나와서 배드민턴 이렇게 하던데 네. 배드민턴을 쳤는데 그게 이제 바닥이 이제 고르지는 모르니까 신도시 생기고 벌써 한 30년 가까운 한 번도 리모델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는 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정치인들이 신경을 안 쓰고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하고 바로 위에 들어가서 이제 도비 5억은 임성환 의원이 이제 만들어내고 임성환 의원님이 도비로? 네. 제가 이제 12, 5억을 해서 10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드리고 또 거기에 이제 서천 체육관이 있는데 서천 체육관. 네. 그 시대에는 그렇게 그 차량에 주차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던 시절이라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서 그 조그만 도로에 주차 몇 명 가지고 서로 싸우고 되게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가장 내가 이제 보람된 거는 그런 부분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그 상일 지원 구역인 상동에 한아름 아파트 사이로 이제 버스가 이제 속낙을 가는 게 있는데 그 8번 버스가 노선을 폐선한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그 버스 노선을 그대로 유지시켰던 것.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왜 왜 패선하려고? 자금 부족인가요? 경영난. 그렇지. 이제 그 수익성이. 수익성이. 이제 그리 바로 속내 북부광장으로 가는 게 거기를 돌지 않아도 그게 낫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시민들은 교통수단이 있어야 속내역도 가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민원이 많았는데 그걸 하여튼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모든 분이 협조해져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유지한 거죠. 유지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시에서 뭐 시비로 한 건가요? 어떻게.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천시는 이제 도심과 시골을 연결한 버스 노선들이 있는 데는 시골까지는 버스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버스 공용제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부천시는 도심권에만 있는 것이라 그런 지원하는 건 없죠. 노선에 대한 지원은 없으니까. 그러더라도 이제 회사에서 조금만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겠다. 이런 형태로 돼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 이거는 진짜 박수받을 말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상원님 같이 한번. 임상원님 한 번 모셔야 되는데. 그러시죠. 좋아하실 겁니다.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연락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반면에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것 반면에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시의원도 활동하시면서 힘든 건 뭐였습니까? 지금 이제 그 지금으로서 힘든 거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엄청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분들도 어렵지만 또 중소기업도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용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어렵고 그분들에게 좀이라도 우리 시에서라도 재정적인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죠. 지금은 그게 되게 괴롭고 힘듭니다. 누구나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4단계 격상되고 나서 전역 2명도 안 들어온다는 가게들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게 힘든 것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힘든 시기를 부천시민도 함께 이겨내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응원 한번 한마디 한번 남겨주시죠. 일본 카메라 보시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더위와 겹쳐서 더욱 힘든데요.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예산을 마른 수건 짜득이 짜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와우 이야 이게 또 조곤조곤 말씀도 잘하세요. 아니 훈남이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부족한 게 뭐예요. 왜 부족한 게 뭡니까. 다 부족한 거죠. 겸손하기까지. 야 우리 박정산 의원 제가 예전에 의원님이 항상 이런 얘기들 주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박정산. 정산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깔끔한 편이십니까. 너무 깔끔해서 다 됐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또 나와주신 분들에게 항상 부탁을 드리는 게 제가 릴레이 추천을 또 받고 있어요. 우리 또 MBS 뉴스 대장 아닙니까. 여기 꼭 나올 만한 분. 이분만큼 꼭 나와야 된다. 사람들 소개 좀 해야 된다. 지역 사람들한테 소개 좀 해도 좋겠다.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LG 헬로비전에 거의 고정 출연을 하는데 저와 이제 파트너가 있어요. 누굽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광래계 의원. 아 광래계 의원님. 네. 오늘 또 방송을 같이 갔다 왔는데. 그렇군요. 저희가 다음 주 이재진 전 도의원 모시거든요. 자 광래계 의원 한번 모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공정하게 봐야 돼요. 여당 야당 얘기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정한 뉴스에 유쾌함을 더하다. 이게 바로 뉴스 대장의 슬로건입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의원님께서 광래 의원님께 전화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전화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속하셨고요. 자 한번 나오보니까 추후에도 한번 또 나와주실 의향 있습니까. 언제나 불러주십시오. 아 예 약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상 박정선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멘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클로징 뉴스. 자 오늘 뉴스 대장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기상청을 보니까 소나기가 오늘 예상된다고 합니다. 창밖은 쨍쨍하네요. 잠시 무더위를 날려줄 담비라고 생각했는데. 음 말이죠. 자 여러분 저희 뉴스 대장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 휴방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20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 알찬 뉴스로 재정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